아 타협중이잖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그가 아니고 아 달라고요 아 아니 그런거에요 가고가지고 갈라구요 갈라구요 아니 갈라구요 그래요 보내줄게요 하나 지금 타이어핑이잖아 와 우와 와 아 . 아 아 아 아 야, 오빠. 야, 오빠. 야, 오빠. 야, 이거 저거야. 야. 뭐 한 거야? 왜? 결국에 종국이 없애야 돼. 강자부터 없애야 돼요. 그래, 강자부터. 니가한테 느끼네. 김장님, 아유. 김정남. 아유. 김장님,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 화장실 한번 갔다 가야겠다. 아, 여기가. 여기가 너무 좋다. 아, 여기가 감옥이라는 곳이구나. 아유, 천천히. 이야, 여기. 너무 질. 아유, 천천히 아유, 천천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mesi,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 너한테. 상ocation마? 가끔씩? 차라리 그렇게 좀 약간 형을 선택시켜 줘야 돼, 형을 믿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 너도 부끄러워. 너도 부끄러워. 너도 부끄러워. 얘도 부끄러워. 어떻게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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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부끄러워. 이런 게 더 다 부끄러워. 형. 형. 어떻게 해요. 얘 훨씬 내가 빨리 뛰었어. 왜 이렇게. 덜 비싸게 뛰는데.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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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강서 이거 봐. 형 씨야. 어떻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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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됐어. 네가 됐어. 네가 됐어. 강력 가는 게 여기에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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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옥에 종국이랑 있었거든. 종국이 지금 화 많이 났어. 아. 땡큐. 정답. 정답. 아니 어디. 정답. 정말. 오늘 생각했어. 고맙다고 생각했어. 정말? 그래요. 내일 촬영 거 유일하게 런닝면에서 등뜯는 거 모자이크 처리될 것 같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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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이 얘기도 처음에 이해 못했다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유일차 시켜놨다. 야. 너 어디에다 왔냐? 어디에다 왔어요?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어디에다 왔어? 형아 나 배신하는 거 아니죠? 에이 야 씨. 소리 하는 거야. 야 근데 이게 장갑을 깨고 커플들이 되는 거래. 나도. 나도 장갑 있는데. 내 끼도 귀엽죠? 그러네. 예. 도국인 연락 안 하니? 형은요. 아니 형 솔직히 얘기해요. 나 불안해. 정말이야. 나 지금 야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 은하수다방에. 나 진짜 불안해서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참 이러다가 내가 당하면 정말. 또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동네 도국이 형. 나는 왜 이러지? 걔 의심을 안 해 한 번을. 의심을 한 적이 없어. 얘 도국이에 대해서. läuft, 유공 Digital moles 백 방법이라고 하니까 lokają주인데 Daisy. 감사합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좀 작아가 Jilljin 선배님, Sacaga please. 야 그럼 우리는 하나예요 지금? 그럼 당연하지. 사랑해fr. 야 그럼 우리 하나 되는 거야? 김종국 무장에 화나 있겠는데. 나는 몰라요. 야 순간적으로 지금 저 옆에 오토바이 한 대 외롭게 저 신녀석을. 종국이 형꺼야. 김종국 거 같은 거 있지. 터미네이터 아이즈 터미네이터. 오줌 마려.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요. 첫 번째 주에서 한 번만 세워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너 요즘에 겨울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경우 있어요. 자유로워해서 이렇게 좀. 이런 병이 있는 거. 죄송합니다. 정말 죽은 것 같아서. 야 요금 계속 올라가니까 빨리 와. 선생님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운전하시면서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자유로워해서 화장실 가시기.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냥 여기 화장실 간 건데도 말이야. 예민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못 믿어요 서로. 이런 버릇이 고쳐야 돼. 아... 형. 왜? 미안해. 너무 너무 화려워서. 정말 선생님 죄송합니다. 빨리 타.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 화야. 화야. 저거 뭐야. 문 열어! 문! 장갑을 쭉. 문 열어. 문 열어. 문 잠시. 문 잠시. 아니 장갑을 껴야 된다니까 장갑. 형. 왜? 야 너 지금 장갑을 껴야 된다고. 내 장갑은 이건데. 내 장갑은 이건데. 내 장갑은 이건데. 안녕. 야 내 장갑은 이건데. 이걸로 우리 코디가 주는 건데. 코디가 주는 건데. 코디가 주는 건데. 코디가 주는 건데. 야 나 정말. 아우 형. 일단 끼우시죠. 낄까? 이야 꼈다 장갑. 이제 코비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어디로 가요? 초대장 받으셨죠?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있어요. 진짜요? 어 여기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어 재석이 형이다. 안녕. 아 참 저기 있네 저. 예? 짝꿍 없으시죠? 지금은 없죠. 자 여기. 하 참. 야 이거 너무하시네. 너무하셔. 네? 마지막 분이 오시면. 네. 그때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고요. 아 정말. 아우 아우 미치겠어. 아 김종국 아우 저. 아 막 귀엽게 오는 거 미치겠어. 이쪽 안 쳐다보는 거 봐. 아 근데 잘 됐어요. 저 조국이 저는 저 속이 좀 좁아가지고. 안 그랬으면 또 좀 난동 피고 난리 났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혼자 되는 게 나아요.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아 그런 척하고 그런 척하고 그런 척하고. 저 여느님 이거 하나 갖다 주시는 거 같아요. 야외. 야외 테라스처럼. 솔로가 마냥 그렇게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네? 생각하기 나름인 겁니다. 형. 아유 혼자 계세요. 어? 오빠야 혼자 계세요. 혼자 있다니. 아 잠깐. 아 커플 없으세요 여러분. 커플 없는 거 아니야. 아유 혼자 이러고 계세요. 왜 이러고 있다. 나 지금. 차 주문했어? 돈 많네. 우리 들어가자. 우리는 들어가요. 저희 파티하러 갑니다. 파티하러.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우리는 들어와야 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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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춥겠다고. 여기서 춥지 않겠다고. 저 춤을 시작해서 춥겠다고 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괜찮다니까요. 저 불행 춥다니까요. 추우면 지는 거다 우리가. 김종국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끝장난단 말이야 여기서 진짜 유령 낭비하는 거는 형 진짜야 또 조국이 형 우선 시켰는데 너 아까 우리 형한테 진짜 큰 실수한 거야 형 내가 그거 못 듣겠어요 그런 거지? 형도 아까 너 받쳐준 거다 형 이렇게 톡톡 들겠는데 어떻게 이름표를 어떻게 잡으시겠는데 진짜 한 0.00이 추정으로 이렇게 뚫었는데 두 명씩 다 잡혔어요 숨소리로 하는 거야 알지? 일단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알지? 좀 어두운데 그러니까 이런데 어두운지 이런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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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판 보시면 형들이 가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이거는. 죄송합니다. 야 니가 사람이야. 니가 사람이야. 니가 사람이야. 니가 사람이야. 야 죽어. 너 너. 야 너는 내가 아까 끝내. 야 저런. 야 나 정말. 아우 위험하다. 아우 위험하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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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종국이 형이 한 거야. 종국이 형이 한 거야. 아우. 아우. 잠깐만. 이거 할 뻔하고. 아우. 설마. 아우. 지효 누나 떼고. 김성규 선배님. 야 이광수가 나 아름다워. 시광국 봐. 저주로. 자세히 조심하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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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제가 시작해볼까. 왜 이처팀을 왜 도와줄래. 어차피 덜 침면 안 받으면 되는 거냐 하면. 종국이 안 볼 거예요? 다 봐야지. 형이 도와줄게요. 일단 지금 떼가세요. 일단 떼고 다시 도와주세요. 제가 형사님 좀 도와드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 멘트 좀 막으면 나는 좀 들어주시고 제 멘트 막는 사람 많이 제시해주세요. 지금 제일 누구를 잡고 싶으신 거예요? 일단 쿤이랑 강우수랑 잡아야 돼. 제가 그냥 만족하게 내가 잡으면 되고. 나는 마당에서 잡아주세요. 그러면 네가 뛰어. 뛰다가 마당 한가운데서 하나 잡혀야 돼? 여기.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넘어져. 그래서 그 걸을 잊지 마세요. 알았어. 야 잡혔어? 응.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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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지는 바람에. 아 속이 막 쓰리고 막. 한 번도 없지 않았는데. 아 저 계속 엄매했어. 계속 얘기 안 해버리고. 야 제 순간이 아니야. 똥? 어? 너 끌려 온다. 끌려. 오빠 바로 뒤에 있어. 야 재석아. 야 재석아 비가 안 돼. 도망쳐! 도망치세요 형! 박수 형! 박수 형! 박수 형! 재석이 형! 재석이 형 박수가 잘못했어! 재석이 형! 형 빨리! 야! 형! 박수라고요! 박수라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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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형! 동훈이 형 이상해요! 야! 야! 야 종국아 궁금한데 동훈이가 네 편이냐? 어? 동훈이가 네 편이냐? 아니요! 동훈이가 동훈이가 ㅅㅈㅈ 동훈이 형 이야! 동훈이가ala! 동훈이 형 여기!! 동훈이가 가르침은 거 같아요! 동훈이 형! 야 야 이렇게 인기 연예인들 잡아놓고 속이 편하니 어 속이 편해 너무 편하게 안 돼 이거 지금 너무 편하게 안 돼 아 야 야 어디 갔어? 니꺼를 다 떼어야 해 다 무의심해 저거 어디에 있는 거야? 아 형 형 형 이 정도가 잠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야 야 지금 묻혔어요 그냥 멈췄어 그타식으로 묻혔어 조심한다니까 지금 일단 잡아야 돼 일단 사람들 보는 앞에서 뜯어야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리 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동이 형 도망갔어 야 야 알았어 야 봐 재수 오빠 아 재수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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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너 누구 이렇게 하냐 형 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야 얘 동작을 뛰는 거 네가 뛰는 거 봤어 너 내가 또 재수완아 재수완아 야 얘 봐라 얘 진짜리 야 얘 이상해 자 야 너 일로 와 얘 얘 봐 kinda 정니는